아야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코코소리 코코소리입니다 이렇게 코코소리 1주년 기념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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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저희 코코소리들 1주년 때 너무 바빠서 사실 저희 1주년 기념을 챙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야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1주년 기념을 챙기고 축하할 수 있게 되어서 케이크 어디 있어요? 케이크는 나중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지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도 좋겠네요 그런데 무엇보다 아야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주셨을 때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최고예요! 최고!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요즘 뭐하고 있나요? 저요? 저는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고 있어요 드라마도 하고 있어요 드라마도 하고 있어요 드라마도 하고 있어요 아야님은 어떻게 지내시고 계신가요? 잘 지내고 계신가요? 코코소리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? 아 그래요 네 그렇다고요 사용합니다 요즘 쉬운데 진짜 빠른 척 걸고 계세요 맞아요 언니처럼 고생해요 한 번 똑바로. 예, 끓이면서. guysДа 근데 이제 강해졌잖아요 맞아요. 이제 강해졌 명 한 번 걸리니까 언니가 완전 천천히 좋았어요 다음 분이 또 안 걸릴 거 같아요 아 즈 그렇기 때문에 더 기대해주시고 앞으로도 꾸꾸소리 위해서 이건 많이 많이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믿을게요 아 맞다! 그리고 언니 최근에 1년이 꼭 지나갔어요! 네 그러네요 2017년이 됐어요 저 2016년 1월에 데뷔했는데 벌써 1월이 되었어요 맞아 하필 뉴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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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나는 거예요? 지금껄? 안녕 안녕